안녕하세요. 스마트폰의 전화에서 전화를 할 때 자동 녹음이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전화를 자동 녹음하는 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부탁을 하셔서 이 강제를 많이 냈습니다. 전화를 터치하겠습니다.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하단에 키패드가 있어요. 지금 현재 키패드가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최근 기록, 최근에 전화한 기록이 있고, 연락처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자동 전화를 설정하려면, 전화 녹음을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하려면 위쪽 상단에 점색이 있죠. 이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. 전화한 다음에 여기 설정에 있죠. 설정을 터치합니다. 설정을 이렇게 딱 터치하면 여기에 통화 녹음이란 메뉴를 찾으세요. 통화 녹음을 터치하면 바로 이겁니다. 통화 자동 녹음 있죠. 이것을 터치하면 돼요. 이걸 탁 터치하면 지금부터 전화를 내가 하거나 긁거나 혹은 전화를 받거나 간에 다 녹음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.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녹음 후 알림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, 이것은 전화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, 통화 녹음 후 알림 표시 이렇게 설정을 하면, 전화가 끝나면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라는 말이 화면에 딱 뜯다가 사라져요. 그것을 말합니다. 녹음 후에 알림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지금까지 녹음한 것을 보려면, 녹음한 통화 이 부분을 터치하면 녹음한 통화를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장 위치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. 저장 위치부터 먼저 하겠어요. 저장 위치 터치하면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든지, 혹은 SD 카드가 있으면 SD 카드에 저장하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내장 메모리에 설정해놨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녹음한 통화, 이거 터치해 볼게요. 녹음한 통화 터치하면 전화를 주고받은 녹음 통화된 게 여기에 다 저장됩니다. 툭 터치하면 이렇게 저장이,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. 녹음 통화가 쭉 나옵니다. 이걸 터치하면 소리가 나오겠죠. 녹음 통화한 것을 삭제하고 싶으면요. 이런 걸 삭제하고 싶으면 길게 누릅니다. 길게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전체가 있어요. 전체가 터치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. 전체를 터치합니다.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보세요. 하단에 보면 모두 삭제했죠. 모두 삭제, 이거 터치해서 하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. 모두 삭제 한번 해 볼게요, 제가. 모두 삭제, 터치했어요. 그럼 휴지통으로 이동이 나와요. 이거 터치하면 쫙 이렇게 통화 내용이 다 삭제가 됩니다. 이렇게 통화한 내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면 안 됩니다. 비밀로 혼자 보든지 해야 됩니다. 보완에 주의해야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